어서오이소 어서오이소 내 마음으로 어서오이소 박수 여러분들 모시드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소리도 집에 가자. 그 사람이 전민아 누구라고요? 송강호 찾았던 사람이 전민이 누구라고요? 송강호 언제나 보고 싶은 꽃처럼 난 듯한 사랑하는 사람 어서오이소 주민 아, 둘, 셋 저 멀리 당신은 나의 손짓한 내 마음도 당신과 같아요 아, 둘, 셋 어서오이소 어서오이소 내 마음으로 어서오이소 박수 자, 옆에 친구 어서오라고 친구야,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해야 송강호 사랑해요 사랑해요 2, 3 한, 둘, 셋 오빠 한번 시작 오빠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 그 사람이 전민아 누구라고요? 송강호 찾았던 사람 전민아 진짜 누구요? 만나면 기분 좋은 별처럼 빛나는 사랑하는 사람 어서 오십시오 한, 둘, 셋 저 멀리 당신을 나는 손짓하는 내 마음도 당신과 같은 하나, 둘, 셋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도 어서 오십시오 하나, 둘, 셋 저 멀리 당신을 나는 손짓하는 내 마음도 당신과 같은 하나, 둘, 셋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도 어서 오십시오 아직 내 품으로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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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